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씨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이번 강의도 좀 텀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여전히 쌤이 강조하는 것은 시종일간 똑같습니다. 쉐도우 리딩이죠. 즉 그림자처럼 많이 따라 읽고 반복 노출하면 우리가 어떤 언어든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의견, 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 뭐 배웠다? 뭐 국어 배웠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많이 소리내서 읽고 따라 읽고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 뭐냐면요. 인생은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하기인 나름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데이 54, 54일차 왔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거, 틀런, 배울, in life, 삶에서, 이다. 여전히 주호동사 잘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How to live,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이래. 그렇죠. There is nothing, man. 중간에 주호동사가 나오면 끊는 거예요. 그리고 주호동사는 명사를 항상 꾸미게 돼 있어요. 그러면 There is nothing, 없다. 뭐가? Man are so anxious to keep as a life. 인간이 그렇게 뭐하는 초조해하고 걱정하는 지키려고 인생처럼, 아, 삶처럼 지키려고 안절부절하는 것도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삶만큼. 그리고 또 There is nothing, 여기에 이 대어리지가 생략되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 사람들이 Take a little pain. 리트는 거의 없는 이라는 뭐야. 부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 앞에 부정어가 붙어 동사를 부정하는 게 결국은요. 즉, 동사 부정으로 해석하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부정문일 때는 당연히 뭐하니? 동사 부정하지요. 그 다음에 부정어로가 뭐가 나온다. 주어로 나오든가 부정어가 뭐가 목적으로 나와도 결국은 동사를 부정하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놓으세요. 자, 여기 딱 보니까 어디 갔어? 얘. 으흠. 자, 어디 갔어? 이 리트리 명사 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는다. To keep well. 잘 유지하려고 뭐를? 인생을. 아, 그러니까 뭐야? 잘 삶이라는 걸 갖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인생이고 신경 안 쓰는 것도 뭐다? 인생이더라.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 글쓴이가 적어도 뭐야? 삶은 귀중한 거니까 네가 하 기다림이니까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썼겠죠. 자, there is no simple matter. 자, 간단한 문제는 없대요. 아,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life,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히포크리티스, 히포크리티스 이분이 말한 것처럼 어디서 말했냐면 at the commencement, 이게 시작 부분이죠. 시작. 모양의 해즈 메리컬 어퍼리엄스 그의 의학, 뭐 금원집의 시작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이프란 건 뭐냐면 it is short, 짧고 art is long, 예술은 길다. 그리고 또 opportunity, 기회라는 것은 fleeting, 빨리 지나가는 이입니다. 그리고 이스페리만 실험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and judgment difficult,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삶의 과정이 만만치 나는 거지요. 그러시면 즐거운 일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삶이 너무나 즐거운 일만 너무 많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굴곡이 가끔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 뒤에는 또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니까 잘 넘기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happiness and success in life 행복과 성공은 인생에서의 do not depend on 여기 주어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 더 주라고 쓰면 안 돼. 얘 또 보고서 이해되냐? 의존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circumstance, 상황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요거랑 병렬이죠. dependent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more men have ruined 많은 사람들이 현재 완료는 뭐예요? 현재 완료라는 게 주어 뒤에 have 다음에 has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게 과거 문사가 껴으면 현재 완료라며요? 이건 점 개념이니 선 개념이니 선 개념이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 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그렇지. 과거에서부터 어디까지 현재까지 완료가 되는 거니까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썼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have ruined 뭐 했다? 망쳐왔다. 스스로를 같은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them이라고 쓰면 제3자를 갖다 망치겠다는 얘기고 스스로 망쳤던 얘기잖아요. they have ever been destroyed 뭐 파괴되어져 온 것보다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입장이니까 아연지 쓰시면 큰일 나쇼니다 마마 오케이 즉 more houses and cities 더 많은 집들 그리고 cities 도시들은 have perished 뭐 했다는가 멸망했다 이거지요 at the hands of men 인간의 손에서 멸망하고 망했다는 거야 우리가 하기 다름인 거죠. 그죠? 뭐보다는 자연적인 어떤 제이겠죠 storms and earthquake 어떤 폭풍이나 그 다음에 지진이 have ever destroyed 파괴해왔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올라가 봅시다 시선 따라오세요 쭉쭉쭉쭉쭉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there are two sorts of ruins 있다 두 종류의 뭐 파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는 디아다라고 봤잖아 이걸 원하더라고 쓰면 안 돼 원하더는 뭐냐면 많은 것 셋 이상 중에 하나란 뜻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뭐야 두 개만 얘기하는 거니까 원 디아다로 받아쳐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두 종류의 ruin 뭐 파괴가 있는데 where is the work of time 하나의 파괴는 시간의 작용 때문에 즉 낡아서 무너지는 게 있다는 거죠 루인되는 게 있고 디아더 그 나머지는 인간이 망가뜨리는 거래 이런 자 of all ruins 모든 뭐 파괴 중에서 the ruin of man 인간이 하는 그 파괴가 is the saddest 가장 슬픈 거랍니다 그리고 amends the worst enemy 우리 인간의 가장 나쁜 적은 자 뭐다 as 세네카 said 이분이 세네카 이분이 말한 것처럼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가 되죠 가장 나쁜 적은 뭐냐면 is the one 여러분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자 providence 신의 섭리죠 신의 섭리는 doesn't I create 만드는 건 아니라 even 악을 그러니까 애초에 신이 뭐다 악을 만들려는 건 아닌데 gives 신이 신의 섭리는 줬다는 거야 우리한테 뭘 준 거야 리버티를 준 거죠 자유를 줬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쓰면 좋은 거고 잘못 쓰면 파멸을 가져온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래서 if we misuse it 우리가 만약에 오용하면 it는 자유겠죠 그죠 중간에 조종사 나오면 끊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틀림없이 suffer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다 have only ourselves to blame 가지고 있다 우리만 갖고 있대요 비난받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지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삶을 잘 경작하길 바란다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be sure to 동사가 나오면 무슨 뜻 이걸 certain이라고 쓰기도 해요 be certain to 동사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뭐다 동사 하다란 뜻이야 열심히 많이 따라 읽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뭐 쉐도우 리딩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귀 쫌 끝 출발합니다 day 54 the most important thing to learn in life is how to live there is nothing men are so anxious to keep his life and nothing they take so little pains to keep well this is no simple matter life said Hippocrates at the commencement of his medical aphorisms life is short art is long opportunity fleeting experiment uncertain and judgment difficult happiness and success in life do not depend on our circumstances but on ourselves more men have ruined themselves than have ever been destroyed by others more houses and cities have perished at the hands of man than storms and earthquakes have ever destroyed there are two sorts of ruin one is the work of time the other of men of all ruins the ruin of man is the saddest and a man's worst enemy as Seneca said is the one in the breast providence does not create evil but gives liberty and if we misuse it we are sure to suffer but have only ourselves to blame and if you don't see you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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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